안녕하세요. 2020 CJ 오쇼핑 쇼호스트 신입지원자 유성희입니다. 신입지원자 중에서는 상당한 고령에 속하지 않을까 미뤄 짐작해 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구매력 있는 실버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쇼호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상품 설명과 진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없고 오히려 카메라를 보면 에너지를 얻는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열고 덧붙여 지갑까지 열게 하는 능력을 갖춘 언어의 마술사라고나 할까요?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유튜브 일용업 및 트래킹TV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합격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